자료예요. 어떤 자료 드릴 거냐면요. 오늘 종목군들 보면 깜짝 놀랄 그런 자료를 드릴 겁니다. 캔들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드릴 텐데 갭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릴 거고요. 매직 시그널에 대한 이 평선의 기울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나눠드릴 겁니다. 33년 주식하면서요. 책 11권 냈습니다. 책 11권 낸 파일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일을 그냥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죠. 그 파일만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전부 잡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어땠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랩지노믹스 급등. 20% 이상의 급등. 그 흐름 속에서 수젠택 어떻게 됐습니까. 또 EDGC 어떻게 됐어요. 강부하권의 흐름. 수젠택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얼마? 2만 4,700원. 이 기준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었죠. 거기에 종가가 얼마? 2만 5천 원대. 그리고 나서 수젠택 월요일 날 3만 1,500원. 금요일 날 교육받고 월요일 날 4만 1,500원. 고점 찍고 은봉.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 EDGC 어떻게 했어요. 넵지노믹스 수젠택 묶어놓고 EDGC. 1만 5천 원대로 끝났죠. 그 흐름이 월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1만 8천 원대. 그러고 나서 윗골이 전량 차익 실현. 매일매일 터져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시젠 같은 경우. 금요일 날 4개를 묶어드렸죠. 시젠 오늘 7%의 강세. 이러한 어른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남선 알미늄. 오늘도 밀려 떨어졌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선 알미늄 금요일 날 5,500원대. 월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6,450원. 월요일 날 또 교육받고 7,000원. 그러고 나서 고점 7,980원. 고점부터 눌려요. 천량 차익 실현이지. 지금 6,000원이 깨지고 그런 운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어야죠. 오늘은 어떤 종목. 오늘은 어제 하루 거래 정지 들어갔었던 심풍제약.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샛배령이 떴죠. 샛배령 뜨자마자 그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어제 거래 정지. 오늘 갭상승 이후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달고. 그 사이에 교육받은 대로 대처를 했다면. 또 노란톡 국민톡에 계셔서 그 교육을 다 받고 계셨다면. 어떤 흐름이 나와요. 어떤 흐름이 나오군요. 이 거래대금. 이렇게 많은 8,800억의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 속에서 큰 수익을 내는 거죠. 나머지 종목군도 오늘 다 교육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 증칼. 오늘 또 이만큼 밀렸어요. 어제 그냥 20%대 초강세. 오늘 갭상승 이후에 9만 원대 찍고 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고점 대비 2%, 3% 차익실현. 그리로 나서 장중에 8만 원 이탈. 그리로 나서 다시 8만 7천 원. 또 늘려. 또 차익실현. 종가 기준에서는. 종가 기준과 내일 기준의 전략 부분. 이런 거래대금이 이렇게 3천억씩 터져 있을 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장중 내내, 야간에 내내, 새벽에도 내내 동영상 교육해드리고 무료로 자료나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도 공부하고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시가총액 1조를 넘어서요. 이런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양복.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매직 시그널의 흐름.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양복 크기의 흐름. 이런 부분들 이미 다 가지고 오고 어떻게 했어요. 개배대금 목표주가 설정범위 다 잡아드리고 여기에서 보이세요 이거. 은봉 떨어진 이후에 이 흐름. 이게 뭔지 아세요. 전서구형에 대한. 이 전서구형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샛별형 떠서 상한가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샛별형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죠. 오늘도 이 샛별형에 대한 부분 맨 끝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샛별형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기본 전자 조건이 있어야죠. 지금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기준이면 3에서 5거래일. 또 변동성이 30%치 상한가 이상. 오늘 뭐 심풍제약 같은 경우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30% 이상이죠. 그러한 변동성 부분을 전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에서 3거래일의 수준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조종이 깊게 나오면 그 조종 속에서 1거래일 은봉. 그 이후에 도진해지는 스타. 그러나서 장대항봉으로 돌려.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이런 흐름이 나오죠. 보실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걸 보시지 마시고 여기서만 이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만. 이 날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전부 편입의 기준 설정돼야 안 돼요. 대바닥권에서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내일 정도의 교육 다시 해드릴까. 전석우형 전석우형 말씀드렸잖아요. 한진칼에서 똑같은 흐름 나왔죠. 어떤 거예요. 이 기준에 은봉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저점을 형성하는데 이 날 시장의 영향으로 3월 19일 날 다 같이 밀린 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밀려 떨어지고 거래량 없이 밀려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 도지. 그 다음 날에 도지. 장대음봉보다 변동성이 안 나와요. 변동성이. 거래는 더 많이 터졌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석우형 별 3개짜리. 4대 천황의 캔들은 아니지만 별 3개짜리. 이거 뜨고 나서 그 다음 날 움찔움찔하다가 한진칼 그냥 연속 이틀 상한가 같죠. 그 전석우형을 분명히 배웠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석우형 이후에 강한 추세 형성.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예요. 17,000원 수준에서부터 만 원까지 밀렸으니까. 17,000원에서 만 원까지 밀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너무너무 힘드시겠죠. 너무너무 힘드죠. 이거 안 보고. 그러나 안 다음에 이것도 안 보고.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인데 은봉 떨어져 내려올 때 거래량 대비 도지 양상이 나올 때 몸통은 시초가 수준에서 멈췄는데 그 도지 양상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수반되잖아요. 거래량이 수반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샛별형의 기준 그 샛별형과 함께 상한가 이거를 놓침가 이게 얼마예요. 12,000원, 13,000원 기준이에요. 12,000원, 13,000원. 그것을 장중에 내내 샛별형 떴습니다. 거래량 터졌습니다. 12,000원, 13,000원 수준의 샛별형 완성됐습니다. 안정성 보시려면 그 윗부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편입구간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갭상승 상한가. 오늘은요. 이 꼬리 달고 올려온 건 나중이라고요. 갭상승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밀고 내려갔죠. 갭상승 이후에 바로 밀고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 다시 시작되고 은봉이면 갭하라기든 갭상승이든 시작되고 은봉이면 어떻게? 전량차익 실현. 시작된 이후의 가격에서 2에서 3% 은봉이면 눌리면 전량차익 실현. 고점 찍고 꼬리 달리면 전량차익 실현. 전량차익 실현했잖아요. 이게 무려 17,000원 수준까지 다시 내려온 거예요. 17,000원 수준까지 다시. 그러면 시초가가 어디예요? 시초가 이 위잖아요. 이 위. 이 위에서부터 17,000원까지 시초가 21,000원대에서부터 17,000원까지 절반 돌리면 매수할 거예요? 아니죠. 절반 돌리면 매수가 아니라 이 기준에서 벌써 이미 바닥에서 돌려지기 시작할 때 편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시초가가 여기면 상한가를 들어가도 상한가를 들어가도 어떤 게 뜬다? 교수형이 떠버립니다. 그럼 일본 기준에서는 오늘 그냥 상한가를 집어넣더라도 교수형이 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 기준에서는 고점 인식이 잡힙니다. 그럴 바에는 양봉으로 돌리거나 어떻게? 망치형, 교수형의 모양새 우산형의 모양새를 돌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자락에서든 돌리는 흐름에서는 편입 기준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손절 범위를 갖고 가야죠.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이 내용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2평선의 기울기를 딴 매직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매수 기준에 매직 시그널이 형성될 때 뭐가 뜹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뜹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면서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시초가 맨 처음에 시초가 형성되고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봉으로 형성되겠죠. 은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은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은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절반 돌리면 산다? 바보입니까? 절반을 돌리려면 몇 천 원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돼서 사서 어떻게 기준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런 기준에서는 돌리는 흐름에 벌써 이미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요? 그럼 벌써 이미 여기서는 잡아가야 돼요. 이 꼴이 절반이 아니더라도 왜? 손절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 오늘의 저점을 이탈시키면 손절한다는 그 범위를 지금 5분봉을 갖고 나왔지만 1분봉에서도 전부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교육해드릴 때 18,500원이면 더 자, 이런 종목은 18,500원에 밀리면 18,000원의 손절 기준을 설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근데 오늘 시초가가 삼성전자도 보합이었다. 하이닉스도 보합이었다. 그렇다면은 미국장의 영향으로 눌림목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쪽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확대될 수 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손절범이 설정해놓고 대처할 수 있다. 그거 교육 동영상 교육 녹화하고 있는데 쭉쭉쭉쭉쭉 19,400원까지 가요. 19,400원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상한가를 진입하더라도 어떤 기준? 상한가를 진입하더라도 그 기준에서 놓고 온다면 빨간색으로 전형돼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양새가 뜨죠. 빨간색에 우산형의 기준이 됩니다. 우산형의 이런 흐름. 이건 뭐라고 했어요? 고점에서 뜨게 되면. 그건 바로 교수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일본 기준으로 힘겹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한가를 가더라도 차익 실현한다. 결론적으로 이만큼 올라와서 25% 올라왔어요. 저점이 16,800원짜리 종목이 고점이 그냥 25,000원까지. 그럼 조금 전에 교육해드릴 때 18,500원이면 25,000원까지 얼마예요? 으아 4,000 6,000인가요? 6,500원이 18,000원 대비 6,500원 30% 이상 올라왔네. 19,500원 대비해서도 엄마엄마하게 올라왔네. 엄마엄마하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채널 돌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또. 아,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꼬리가 달렸어요. 꼬리 달리고 이만큼 올라오면 뭐가 됩니까? 어, 망치 떴어요. 최고점에 떴는데 어떻게 이게 망치야. 우산형 기준에서 행인매니지 이렇게 목단 모습. 그 기준점에서 3분의 1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차익실현에 절반의 차익실현에 바봅니까? 그럼 이 바닥 16,000원에서부터 2만 5,000원까지 왔으니까 뭐 16,800원 17,000원이라고 잡죠. 17,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왔는데 그럼 8,000원 올랐는데 절반이면 2만 5,000원 대비 4,000원 빠지면 2만 1,000원에서 차익실현을 합니까? 바보예요. 우리가 그런 방송 채널 돌려서 보지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의 기준이다? 그럼 최소 범위 2에서 3%의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차익실현! 차익실현에서 그 다음에 3분의 1과 절반을 보는 게 뭐다? 그게 지지 라인을 되돌리는 흐름으로 놓고 보는 거지 고점 대비 변동성이 이따만한 종목을 거기서 차익실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육 내용의 자료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장중하에 실시간으로 받으셔야 이 고점에서 우리는 교육받고 상승인태 확인이 있었네? 거래량이 초대형이네? 우와! 매직 시그널이 매스사인을 내주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차익실현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3분의 1 절반이 아니에요. 왜? 3분의 1 절반을 보게 되면 다시 올라갔을 때 뭐가 돼? 교수형이 된다. 이걸 우산형이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이거를 다시 보여드려요? 여러분들께 쭉 해서 되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샛별형이 뜨고 그리고 이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점에서 발생될 때에는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발생될 때에는 목을 맨다라고 해서 행인맨의 기준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올라가도 다음 날에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오늘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고점에서 차익실현 훅 밀려 내려가고 꼬리 달고 돌릴 때 바로 따라 붙어서 그냥 쭉 받아 올라갈 때 상승인태 확인형으로 그냥 접근해서 결론은 저 고점 2만 4천원에 차익실현하고 어떻게 한다? 안 쳐다본다. 내일은 내일은 윤종두가 부채도산가 내일 또 봐야지.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 추세적인 강세를 띄려면 8,800억이니까 1조 수준을 넘겨야 오늘 고점을 넘긴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럼 변동성만 놓고 보는 거지. 그 변동성은 얼마? 저점 대비 10에서 15%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교육을 받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장중에 내내 동영상으로 야간에도 오늘도 야간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재방송 선방송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노란톡 국민톡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주세요. 기본적인 자료와 함께 또 교육해주세요. 신풍재학 같은 용목 어떻게 18,000원 18,500원에 들어가서 25,000원 찍고 24,000원에 차익 실현할 수 있나요? 제발 그 교육 좀 해주세요. 나 내일 상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신풍재학에서 수익 좀 내고 싶어요. 장중에 스맥도 다 상한가 왔잖아요. 그 교육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셔서 윤정도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